집에 침입하다 도둑들은 종종 밤에 집에 침입한다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그들의 집에 침입했다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그들의 집에 침입했다 그녀는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후에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전쟁이 발발하다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삶이 흔들린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뉴스 채널들은 해외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도했다 뉴스 채널들은 해외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도했다 23. 돌파구를 만들다 그 과학자는 암 연구에서 돌파구를 만들었다 수개월의 실패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돌파구를 만들었다 기술에서의 돌파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술에서의 돌파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4. 유방암에 걸리다 유방암에 걸리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기여할 수 있다 그녀는 유방암에 걸린 후 자선 행사를 조직했다 그녀는 유방암에 걸린 후 자선 행사를 조직했다 유방암에 걸렸는지 감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 진단을 받다 유방암 진단을 받다 그녀는 정기검진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진단 후 초기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유방암 진단 후 초기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He was shocked when his mother was diagnosed with breast cancer.